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. 오 냄새 올라오는 거. 오 냄새 올라오는 거. 우리가 매운 걸 안 먹다 보니까 작은 냄새인데도 파워요. 아 진짜? 매운 거 안 먹어요? 아니 여기서 안 먹었잖아. 소리보다 탄력보다 탄력. 옥수수 소리? 이야 진짜 이거. 다섯 분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야 소고기야 소고기? 소고기야 소고기야. 야 너무 맛있다. 야 너무 맛있다. 드디어, 드디어 소고기. 이분 여기다 부숴놔서 먹을까요? 부수하게? 없어? 집이 없어. 집이 없어. 집이 없어. 집이 없어. 태어나서 처음 자고. 근데 부리를. 자발로 들고 온 걸 손질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. 우리 둘이. 우리 아버지도 이런 경우 많으신걸? 밥을 터뜨면 뭐하죠? 비빗한 삶은 거예요. 아유 눈이 많이 걸린다. 아유 눈이 많이 걸린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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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여자가 눈이 시끈시끈하게 안 먹어서 그런 거였구나. 나머지 밥은 매운탕과 함께. 내일. 천천히 뭐 앞에 먹어볼게. 그거 있어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설거지도 필요 없이 싹싹 비운 통밀밥 한 끼니 먹는 모습은 불쌍했는데 묘하게 한 입 뺏어먹고 싶은 아주 특별한 정글의 만찬이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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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경고하는 거 같아 오 그리 씨 경계하는 거야 두 마리가 같이 내려왔어 찍혔어? 찍혔어? 나왔어 오 근데 오 여기까지 내려왔어? 도망가요 도망가요 와 대박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 많았으니까 다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두 마리를 쌍으로 내려놨다가 쌍으로? 어 쌍으로 아니 얘네들이 등치가 크니까 유턴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유턴하면 벽으로 붙으면 되잖아 그 생각으로 아 근데 와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얼마나 해요? 어 진짜 무슨 작은 트럭도인가? 아니 근데 형 나 진짜 쫓아와서 겁났던 게 얘네 한번 뛰면 45km 속도로 뛴다고요 진심으로 근데 형 정말 쫓아온거 아니 형 저게 우리 숙소가 으어우 으으어 하핳하핳핳 하하하하하하 으아아 championship 아 깜짝 놀랐는데. 아 진짜. 얘네들이. 아 오늘 잘 때 위험하겠다. 이 길을 계속.